1, 2, 3 아우,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 저 팀이 얘기하네. 어, 나 나 이거. 아, 나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아, 이게 안 되네. 안 되더라고. 아, 이건 진짜. 그리고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어. 이렇게 옆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죄송해요, 아. 게임에서 제 전략이 맞은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역시, 허당은 허당이야. 아, 승기야. 오늘 와가지고 저 이렇게 뭔가, 뭐, 브레인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좋았어. 근데 말할 때는 혹해셨죠? 아, 혹했지. 될 줄 알았어. 야, 결국은. 결국은 승기야, 이 마지막이야. 형들이 진짜 무슨 수를 써서든 너 꼭 금 가져가게. 아, 진짜요? 걱정하지 마. 승기야. 금, 골드. 골드. 골드메달. 도웨어, 이제 우리가 우승하는 날이야. 오늘의 느낌이 너무 좋다. 우승의 한 발자국 앞으로 왔습니다. 최종 미션. 최종 미션. 최종 미션. 최종의 첫 보요원 자격시험의 최종 관문은 바로 물총 싸움. 물총 싸움. 오오. 끝까지 물이네. 그러니 지금부터. 요원들에게 최적화된 물총을 찾아. 서로의 이름표를 적용한다. 끝까지 생존한 사람이 있는 팀이. 우승일세. 형, 할만해요. 가자, 할만하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잘 먼저 왔기 때문에 물총을 빨리 찾아보대요. 빨리 찾자, 빨리. 결국 더 타 dwarling. 분명 gels게. 응. 근데 물총만 찾아서 수원을 되네요. OK. 야 물총 60만은 ridden. 다른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대. 아 이 앞에가 막혀 있네. 우리 안에 안 들어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안 되는 거지? 막혀서 보이던데. 저는 아예 누르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동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동맹이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모르지 승기야. 아 그래요? 대신은 기본이야. 버라이어티에서 대신 없으면 뭔 재미있어. 야 그러다가 할 사람. 야 그러다가 할 사람.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다 눌러보는 수밖에 없는데. 뭐야. 뭐야. 야 진아야. 야 왜 이래. 너 진짜야. 진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뭐야. 야 누가. 야 야 여러분greg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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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아 무서워. 만 그래. 형 안 되는 거죠? 형 안 되는 거죠? 왜왜? 형 안 되는 거죠? 어? 주먹이 막혔네요 지금? 형 이거 닫으실래요? 이거 닫으실래요? 이거 닫으실래요? 형 안 되는 거죠?